정보는 많이 다르지 않았어? 저는 솔직히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저희 언니랑 엄마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안 믿고 이렇게 하다가 최소한의 건강하시고 아무런 일이 그 바람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니 근데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뭐라 그래요? 점집에서? 신과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니도 가물기가 세거든? 본인도 가물기가 세 근데 지금 엄마가 아픈 건 그냥 아픈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봐서는 언니가 적어야 되는데 본인도 가물기가 되게 세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언니한테는 언니 사진을 보고서 차마 내가 아까 앞에 걔도 우분도 봐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을 보니까 너무 정확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한데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았는데 본인도 한 자리에 있는 성격은 못 돼 엄방저항 돌아다녀야 되고 욕심도 많고 이래저래 한데 지금 직업군을 본인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힘든 일 본인은 힘든 일 하기에도 못해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남들 보면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속빈 강정이야 본인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 신간 편할 수도 있어 언니랑 상의를 해서 난 내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이 상태면 노답이야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둘 중에 하나는 가서 본인이 좀 원망고 한만한 조상도 풀어내줘야 되고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? 20년 정도? 20년? 10년? 20년인가? 10년? 제가 21살 때 21살 때 20년? 어쨌든 둘 중에 하나면 가야 될 것 같아 무엇을 한다 본인을 더 보고 내가 정확히 보는 거지만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해도 노답이야 언니는 어떻게 내가 끌어당긴다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데 본인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지금 본인을 보면 본인이 오히려 수정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보이거든 화려함 꽃 속에서 놀아야 되고 화려함 속에서 놀아야 되고 두 자매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술정사는 것도 없잖아 내 본인 보니까 더 해 내 본인 보면 술정사는 것도 훨씬 낫거든 노는 것도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? 집에 있는 걸 좋아해 집에 있는 걸 좋아해 집에 있는 걸? 집순이 됐어? 네 집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본인은 화려함 속에 살아야 돼 두 자매가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아빠도 내가 봐서는 가물기가 세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 온 상태가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원래는 가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점집을 다니고 하면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전에 다녔던 점음 그쪽 보살님이 눌러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구판에서 네가 정말로 길을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이제 그러니까 이쪽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발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뜬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아직까지는 그쪽 거기까지는 아닌데 심가물은 맞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외가 쪽 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촉이 좋고 이런 거는 있지만 너는 이 길을 그냥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누르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꿈을 꾸거나 뭐 집안에 대소사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21살 이제 애기를 낳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제작 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저기 한다거나 그러면 꼭 제가 먼저 꿈을 꾸고 선몽 선몽 선몽이라고 선몽 그런 촉이 조금 있어서 이런 얘기를 근데 국판에 그걸 저도 이제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대뇌의 대물림 이라는 게 있고 저 외가 쪽에 이제 하셨던 분이 있고 하시니까 저희 뭐 사주팔자가 대대로 내려오겠죠 근데 본인이 본인이 그걸 받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신이 너한테 온다고 해도 그걸 불릴 수가 없다고 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무당들이 다 실어서 온 길이 무당길이거든 나는 그렇게 나도 그럼 무당길 안 가도 돼요 나는 본인보다 선몽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느꼈을 근데 내가 신일기로 와보니까 아 이게 이게 신병이었고 이게 선몽이었고 이게 뭐였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나는 인간적으로 나도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어쨌든 둘 중에 바람은 불었어요 본인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근데 평생 눌러서 갈 수 있는 저희 엄마도 저를 평생 눌러줬어요 눌러줬는데 결국은 누르니까 터지더라고 그게 어느 고랑에서 터질지 몰라요 본인이 터질지 언니가 터질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가야 된다면 본인이 눌러서 못 가면은 언니가 가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언니가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야 신은 함부로 눌러서 될 거는 아닌데 물론 아닌 사람들은 다스려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신바람이 불면은 거기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지 네가 갈래 네가 갈래 얘가 갈래 신에서 트위치하고 있는 거지 간택하려고 얘 성격은 어떻고 제 성격은 어떻고 얘는 어떤 마음이고 얘는 어떤 마음이고 다 읽고 앉았다가 아 얘를 간택된 순간 신이 치고 들어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본인도 눌렀는데도 좋은 일이 있었나요? 딱히 저는 이 시간까지 오면서 나쁜 일이 있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성향상 욕심도 많고 제가 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100%라는 프로테이지를 저는 찍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가 살면서 좀 힘들게 살아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있다가 요즘에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고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쉬는 타임도 없었고 또 결혼이라는 거를 또 저는 일찍을 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다 보니 남자라는 가장이라는 게 없어서 어차피 저는 한 번 결혼할 거 일찍 가자 일찍 가서 지금 아버지의 빈 공간을 내가 결혼을 해서 남자라는 사람을 채워놓자 하는 그 생각에 어차피 갈 거면 일찍 가서 그냥 하자라고 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선택도 제가 이제 잘못 선택이 돼서 어렸을 때 되게 아버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라는 생활과 다 이제 후회 아니에요 후회를 마음적으로 이제 너무 외래웠던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 인생에서는 또 결혼이라는 게 그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건 네 인생이지 결혼 자체를 가족으로 인해서는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은 안 가도 상관없어 근데 본인 주변의 사람을 봐야 되겠지 제작감들은 제자를 먼저 건드리지 않아 항상 내 주변 사람을 건드려요 그리고 본인은 자손이 있잖아 자손도 봐야 되지 않을까 무당들이 제일 마지막에 선택지가 자손이야 항상 가는 길이 자손이 가끔 내가 하는 게 나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물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내 대해서 끊으려고 무당길을 가는 건데 본인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언니랑 상의를 해봐서 엄마가 몸이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도 우선 뭐 듣지는 들었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게 내 측근 사람들 제일 먼저 건드려요 신은 좋은 일을 물론 나쁘게 표현하면 진짜 뭐 안 좋은 애 하지만 시간을 줬고 기간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니네가 이렇게도 안 가면 집안이 흔들어지는 거지 신을 위해서 다스렸던 집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분 두 중에 한 분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안 가두고만 가두고만 그래 근데 본인의 자손이 있잖아 자손 때문이라도 좀 생각을 좀 고요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본인보고 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상속 중에 제일 싫어하는 상속이 신상속이라 그러거든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받을 때까지 내 밑에 자손들이 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신의 상속이야 물려줄게 써서 신의 상속을 하냐 이거지 내가 이제는 엄마 사주를 딱 엄마 사주도 안 봤지만 그냥 나이만 딱 물어봤지만 엄마가 가셨으면 본인들이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다스려 주시니까 근데 엄마가 아니가니 자손들이 환란이 많은 거예요 삶이 본인은 편하게 산다 아니면 남들 눈에는 평탄치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인생들은 아니야 본인들 자매 얼굴을 보면 벌써 얼굴이 벌써 틀려 신의 사주 얼굴들은 다 틀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눌러서 눌러서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누르면 그 신은 밑에 분명히 본인 자손한테 튀거나 옆으로 튀거나 그래요 그럴 땐 눌러서 될 거는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튄다는 거지 근데 나의 제일 아픈 부분에 튄다는 거지 이 신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으실 때 지금 이 나이에 적정한 시기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언니랑 본인이랑 의논을 해서 둘 중에 한 분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봤을 때 뭐 본인이 이동하고 뭐 이거 볼 게 아닌 것 같아 좀 신의 길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은 그냥 가시는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셨으면 좋겠어 난 내가 봤을 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본인은 남자를 만나면 사야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눈물밖에 없다 남자 만나면 참 이쁜데 이쁨 속에 있잖아요 그 눈물이 그냥 그냥 눈물이 아니야 피 눈물이야 남들 눈물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본인은 울고 있는 게 피 눈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더 아빠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그럴 거면 연상을 만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연아는 만나지 마세요 나의 차이 나의 차이도 좀 많이 나야 돼 본인은 나의 차이 많이 나야지 본인은 이해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무신형만 해도 남자들이 뭔지 모르게 떠나더라 그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냥 혼자 사시는 것도 즐기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전은 지금의 신의 환란으로 다 막혔어요 언니도 막히고 본인도 막혔어요 다 막혔기 때문에 어느 한쪽 빨리 결정을 하셔서 물꼬를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눌러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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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